마치 팔레트에 형형색색의 그림물감을 짜놓은 듯합니다.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월비스 베이에는 신기루처럼 하나의 섬이 떠있습니다. 사막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든 염전인데요. 그 색깔이 참 독특합니다. Opening Through Heron One of the biggest.. Solid companies in Africa Producer plus & minus 700000tons of salt here But all for industrial chemicals 아.. This red part That's small shrimp or bacteria in the water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소금밭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팔레트에 형형색색의 그림물감을 짜놓은 듯합니다. 이곳의 염전이 형형색색으로 물든 것은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태양열의 흡수율을 높이고 물의 온도를 높여 바닷물을 빨리 증발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차가운 한류가 흐르고 안개와 바람이 많아 소금 생산이 어려운 이 땅에서 심해의 영양분이 가득한 바닷물을 이용해 만들어낸 최고의 소금 생산법입니다. 우와! 완전 레몬빛이네 염전의 색깔은 박테리아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는데요. 생산되는 소금은 모두 하얀색이랍니다. 아 여기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마치 레몬색 같아요 레몬 시큼한 레몬 있잖아요. 4,5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70만 톤이라는데요. 대부분 아프리카와 유럽지역으로 수출된다네요. 염전 옆으로 펼쳐진 월비스 베이의 바다는 16만 마리에 달하는 새의 안식처이자 매년 20만 마리의 철새들이 머물다 가는 새의 정거장입니다. 특히 붉은 염전의 색과 닮아있는 플라밍구의 서식지이기도 하죠. 염도가 높은 물속에 사는 조류를 먹이로 하는 플라밍구에게 이곳은 천국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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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지 요야 마소세 히에마 라위리엠